내가 우주의 공간에 나온 거야. 우주 공간에 따라란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헬멧을 딱 이렇게 벗어. 죽어요. 죽지만 얘들아 안 죽는다고 선생님은 아이언맨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껌을 씹고 있었어. 껌은 얘들아 꼭 휴지에 또는 껌종이에 싸서 버려야 되겠는 건데 선생님이 쉽게 예를 들어 온 겁니다. 내가 껌을 씹었어. 껌을 뱉어요. 껌을 뱉으면 우주 공간은 공기의 저항력이 없습니다. 즉 껌을 뱉으면 껌이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 순간의 속력은 내가 힘을 준 거야. 맞니? 퇴! 그러면 내 입을 벗어나면서부터는 힘이 작용해? 안 작용해? 안 작용하지요. 그러면 여기 있는 껌은 가다가 멈춰? 아니요. 마찰력, 공기 저항력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껌은 어떻게 돼? 계속 똑같은 방향과 똑같은 속력으로 껌은 이동할 것입니다. 됩니까?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껌에다가 탁 치면 어떻게 돼? 쫙 가는 거지. 힘을 주니까 속도가 변하는 거지요. 힘을 주지 않으면 이 껌은 똑같은 속도로 계속 이동을 합니다. 이동을 하다가 성관물질도 붙고 붙어가지고 이건 나중에 내 껌이 별이 돼요. 그러니? 어? 이해 돼? 똑같은 속도로 갑니다.